안녕하세요. 언어 반복 학교입니다. 반복적인 영어 듣기로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켜봐요. 오늘은 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생활영어 50문장입니다. 그럼 시작해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병원까지 얼마나 먼가요? 당신은 매주 일요일에 무엇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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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물 한 병을 샀다. 당신은 매일 밤 커피를 얼마나 마시나요? 당신은 매주 일요일에 무엇을 하나요? 당신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나요? 당신은 매주 일요일에 무엇을 하나요? 이것은 내가 아빠와 어제 같이 본 비디오이다. 나는 내일 아침 10시에는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어느 것을 살지 결정할 수가 없다. 그는 어제 하루 종일 농구 연습을 해야만 했나요? 당신이 그들을 도울 필요는 없었다. 당신이 그들을 도울 필요는 없었다. 그녀의 핸드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놀랐다. 나는 첫 번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새도록 놀 수 있다. 내가 거기에서 그를 못 보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 나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비가 오는 중이다. 비가 오는 중이다. 비가 오는 중이다. 그의 아버지는 화재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덮었다. 그는 매일 방을 청소하나요? 우리는 그 차를 살 예정이다. 우리는 그 차를 살 예정이다. 나는 위의 통증을 느껴요. 갑자기 나는 차가 속도를 잃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셨나요?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셨나요? 당신의 삼촌은 몇 월에 서울에 오지요? 당신의 삼촌은 몇 월에 서울에 오지요? 너희 사무실에 너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의 삼촌은 몇 월에 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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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다. 당신은 보스가 누구를 혼냈는지를 알고 있나요? 당신의 삼촌은 몇 월에 오지요? 나는 나의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 나는 5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존이 기절해 있었음을 발견했다. 당신의 삼촌은 몇 월에 오지요? 빨간 것과 노란 것 중에서 당신은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나는 사과를 매우 많이 좋아한다. 나는 사과를 매우 많이 좋아한다. 저번에 실수로 차를 들이받은 여자한테 사과했어요. 나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존과 함께 기타 연습을 한다. 그 아이디어의 유일한 문제는 석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당장 의사를 불러야 한다. 나는 외국으로 붙어온 두 명의 친구가 있다. 하나는 중국으로 붙어왔고 하나는 캐나다로 붙어왔다. 집세는 높았지만 그런 이유로 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나는 내가 나를 다섯 시에 깨워줄 수 있을지 아닌지가 궁금하다. 나는 그가 왜 퇴학당했는지 모른다. 미셸은 동물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교통체증이 심했지만 그녀는 제시간에 회의에 참석했다. 당신의 신발은 얼마나 큽니다. 당신은 존이 무슨 과목에서 가장 약한지 알고 있나요? 보스턴에는 볼만한 곳이 많이 있다. 스위치를 켜세요. 스위치를 켜세요. 나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것들을 그녀에게 보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당신의 신발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신발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신발을 누르면 만나서 당신의 신발을 주는 것 입니다.